음악 30주년을 맞은 선교한국 운동, 대회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감사할 일이네요 기억을 되살려보니 늘 대회가 마칠 때마다 감사 인사를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많은 강사님들, 많은 선교사님들 소그룹 조장님들 이런 것들 생각나고요 그리고 쫓기 입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 어려운 더운 여름에 낮과 밤을 견뎌던 참석자들 축하받아 마땅하고 또 감사를 받아서 마땅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30주년을 맞아 참여하는 분들은 그 축하와 감사의 최정점에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 미리 앞당겨서 축하드리고 또 그 발걸음을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의 역사 속에 오고 갔던 많은 사람과 사람 또 사건과 사건 속에 만남과 만남 속에 그 자리의 주인공이셨던 분들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던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